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이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용산권화입니다 이번에 유튜브 시작하셨고 원래는 인스타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인스타 팔로우 몇 명이시죠? 25,000명? 저의 거의 3, 4배 여기 지금 동묘입니다 동묘 제가 이제 또 동묘를 자주 왔었기 때문에 건이 형님이 또 이제 저랑 5스타가 달라요 완전 반대죠 형은 약간 낚시꾼 올블랙 오늘 한번 이 형님께 제 옷 스타일 동묘 룩을 한번 입혀보려고 왔는데 오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5만원만 들고 왔죠 다 5만원으로 모든 코디를 완성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일단 출발하기 전에 오늘 각자 입고 온 옷의 가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은 고무랑 무가 140? 140 10만원 10만원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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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악세서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합쳐서 한 한 5,600 되는 건가요? 5,600? 총 오늘 코디가 합쳐서 7,800만원 제 구글 소개하자면 신발은 힐러고요 선물받았습니다 엄마가 사준 거 아니고 선물받았어요 그리고 바지로 동묘에서 샀어요 바지 2,000원 음 이거는 매장에서 샀는데 한 만원? 그렇습니다 아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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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일단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묘에 가장 싼 곳 온무덤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온무덤이면 진짜 이렇게 싸우고 파는 고기? 네 저도 이 바지를 거기서 샀는데 사실 여름에는 온무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데 겨울이 진짜 더운데 일단 오늘 한 번 가보고 번질 수 있으면 최대한 번져보고 안 되면은 내장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디죠? 날씨가 진짜 덥네요 그래도 오늘은 좀 사람이 없는 편? 응 원래 벌써 어깨빵 한 다섯 번 맞아야 되는데 오늘 한 번도 안 맞았네요 제가 애용하는 온무덤 딱 2,000원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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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한 번 들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슬랙스 여러분 이런 슬랙스 아주 정상적인 슬랙스도 한 2,000,000원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진짜 멋있는데요? 얘도 들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해도 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음 음 음 오 이쁘다 왜 이뻐요? 라미리 느낌인데 오 어 형 다리랑 괜찮으시려나? 어 아미리네 진짜 아미리네 아미리바지 어 어 어 아 크지 오히려 아미리바지 진짜 아미리바지 호미들 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바로 3,000원으로 호미들을 정원할 수 있는 거 음 음 얘는 너무 클 거 같고 응 샘이 이렇게 바지 3개 하면은 9,000원 9,0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바지를 3개나 샀기 때문에 이제 한번 상의를 보러 가겠습니다 상의 있고 제가 좋아하는 매장이 하나 있거든요 음 루스라는 매장인데 바로 여기 있어요 네 네 네 네 5,000원 차 2500원 라이빨 아미리바지는 아 바지 이쁘네요 이 바지는 약간 동묘 스타일보다는 형님 스타일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은 약간 동묘 스타일로 가보게 통 넓은 바지로 한번 가입어드릴게요 아 이렇게도 구할 수 있네요 솔직히 아미리바지는 좀 탐나네요 끝나고 저 줄 수 있는거 어떻게 평소에 이렇게 구하시나요? 아 오늘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게이득이네 게이득이네 진짜 게이득이네요 근데 이쁜다 이게 3,000원이에요 언니 진짜 이쁜데? 약간 여기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이 아니다 위에 좀 더 달라도 되겠네 아 이 색을 입혀도 이쁠 것 같네요 그렇지 어?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오우 괜찮은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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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자이너님 네 형이 또 타프가 있으시니까 여기 한 2개 정도 열어주세요 3개 정도 열어주셔야 게임 끝나죠 아니 동묘 룩인데 형님 스타일 같아 동묘 느낌이 안 나는데? 그냥 정말 멋있는데? 셔츠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네 일단 셔츠랑 바지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바지가 지금 3,000원에 셔츠 8,000원 11,000원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약간 신발 멋있어요 이대로도 멋있긴 한데 약간 신발을 동묘 느낌으로 가보면 어떨까?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쟁이 구제 원래 바로 60인데 크게 신어요 70? 60, 70 정도? 더 크게 사도 돼요 80까지도 구매하실 때 동묘 약간 이런 꼬질꼬질한 느낌이 약간 발냄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꼬순네 꼬순네 정감있지 사람 냄새? 네 다른 매장도 더 있으니까 아 여기도 있네요 조던도 있네 흐든 것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딱 동묘 느낌인데 응 사이즈가 낮아 270이라고 써있는데 어? 70이에요? 응 이건 약간 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사장님 혹시 가격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예요? 2만원이요? 2만원이요 2만원 한 번 신어보실 사장님 혹시 이거 신어봐도 되나요? 오우 신어보실 2만원 거기 게임 끝 자 이걸로 가버릴까요? 네 평소에도 편하게 신을 수 있겠다 어 그런데요 자 이제 남은 돈 13,000원 남았습니다 와 오늘 다 쓰지도 못했네요 네 쓰지도 못했네요 여기 좀 더 추가해볼까요? 악세사리? 악세사리를 네 속성 잘 어울리나요? 어우 그냥 어우 나쁘지 않은데요? 그냥 무난하게 딱 이쁜데요? 응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갑시다 자 여러분 오늘 거의 모든 코디를 마쳤고요 영둥이 코디입니다 영둥이 코디입니다 네 일단은 카스가 8,000원 네 목걸이가 10,000원 바지가 무려 3,000원 바지가 진짜 이쁘다 그니까 바지가 딱 기재 느낌이 되게 이뻐요 네 이런 바지는 군대에서밖에 아니 동묘에서밖에 못 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신발이 골든 비순데 20,000원 사실 정품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동묘는 정각품을 따를 수 있는데 네 정품과 풀을 모르는 게 또 동묘의 매력이다 동묘의 감성이다 맞아요 오늘 총 4만 1,000원 4만 1,000원에 4만 1,000원 룩입니다 미쳤는데? 대박이다 솔직히 오늘 좀 부러워요 오늘 너무 잘 됐어 아이고 그럼 5만원으로 동묘 룩하기 성공 여러분 드디어 동묘 갔다가 이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더웠다 진짜 그쵸 더웠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쇼핑이 일찍 끝났어요 굉장히 뿌듯해요 일단은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약간 빈티지가 나랑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동묘? 그러면 좀 멀게 느껴졌는데 근데 이렇게 입어보니까 그냥 편한 거야 훨씬 불편하네 불편해야 간지가 난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편한데 간지 나니까 좋네 확실히 동묘는 입을 때 편하다 바지가 넓고 그것도 크기 때문에 더워도 되게 편하고 그런 게 있긴 해요 하는 게 있어 이 커피보다 이 바지가 더 싸요 맞아 이거 커피 하나 이거 6,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 바지 두 개 맞아 잘하면 아미리까지 구할 수 있다 저는 일단 바지 딱 그 무덤 봤을 때 여기에 내 깔이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딱 이제 엉둥이가 딱 꺼냈는데 꺼내는 거 봐 너무 이쁜가 그래서 어 괜찮다 딱 입어봤는데 내 거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지금 동묘는 올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기대를 버리고 왔을 때 괜찮은데? 하는 그런 맛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동묘 5만원 굉장히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다음 컨텐츠로는 반대로 제가 형님 스타일을 한번 입어보는 그것도 5만원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 가능할지는 몰라요 난이도가 진짜 최상급이야 그거 진짜로 사실 동묘에서 5만원이 크게 가능했지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동묘 컷 시리즈로 몇 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멘트 같은 거 안 해? 아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구독해줘라 솔직히 오늘은 좀 구독해줘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 let's go i never get full i got this and i got it i will knock when i'm on it never rock it got the block with i'm toxic fit in logic make them nauseous honest can i stop this never cross it i'm the hardest knock knock, bitch watch it